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디,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는 오히려 더 굳건해지면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2024년 경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이기의 미중 관계 설정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님 보셨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 고달픕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고달플 겁니다. 앞으로 더 고달플. 이거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짚어보는 것이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까를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크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트럼프의 대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새로이 했습니다. 하나는 대중국 압박 정책을 계속한다. 두 번째로는 동맹국들과 함께한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항해서 버틸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그거를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걸 굉장히 밀어붙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반발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이크 설리번이 디리스킹이라는 전략을 받아들여요. 그건 뭐냐면 중국과의 공존은 전제하면서 경쟁을 계속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톤은 좀 약화됐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조금 관세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좀 표심을 얻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까요? 좀 공존적인 상황인데 이거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 정치의 미묘한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요. 미국 국민들의 한 70% 이상이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을 때리는 게 표심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미국의 물가는 상승하고 미국 월마트라든가에 대해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이든의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든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모순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시진핑 불러들여서 우리 잘 지내자고 하면서 또 그 다음 날은 가서 걔는 독지자야 라고 이제 이렇게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게 그 미묘한 그 상황들을 잘 반영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우리 중국에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장에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쓰는 그런 물건들 하나하나가 중국에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니 뒤로는 중국과 굉장히 공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헬리키신저라든가 미국의 저명한 조셉 나이 같은 사람은 이런 중국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어떻게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방법이나 있어? 그거는 너도 감당 못하잖아. 그러니까 공존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경쟁하는 거지 마치 냉전처럼 체제와 어떤 공산당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트럼프식의 정책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최근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권을 할 가능성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트럼프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은 앞서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긋는 정책을 하는 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수적인 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지금 굉장히 재직권을 했을 때의 아젠다 같은 것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대중 정책 어떻게 좀 펼칠 거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소프트하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직권 시절에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시진핑 주석을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당총석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고 그래서 너는 선거에서 제대로 선출도 되지 않은 독재자잖아. 그러니까 넌 당총석이야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까지 용어를 부를 정도로 공산당 체제, 사회주의 체제, 그다음에 공산당 자체, 시진핑의 어떤 독재 이런 것을 강조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했던 방법은 주로 무역 제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시장이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도 더 늘어나고 또 동맹국들은 트럼프에 대한 의구심을 더 크게 갖게 되면서 왜냐하면 수습할 능력이 없고 강공만 펼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대신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과거에 배운 바가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박의 수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이 겨우 이제 동맹국과 우호국들과 대우를 수습해놨는데 이걸 다 깨뜨릴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트럼프는 이제 사실 동맹국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아메리카 온리가 될 가능성이 커서 오직 아메리카. 그렇게 되면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훨씬 더 격렬해지긴 하는데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이 훨씬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과연 트럼프의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정책을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그게 이제 우리가 변수가 되는 거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공화당 사람들은 그리고 공화당의 전략가들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래서 공화당이 트럼프가 지금 비판하는 게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싸우는 구도는 우리에게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사태를 수습하고 러시아를 옛날에 이제 공화당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빼냈듯이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뜯어내서 미국과 함께 연대해서 중국을 때리고 싶은 생각이 강한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교훈이 있어서 그렇게 쉽사리 말려들지는 않겠죠. 네. 트럼프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고. 그리고 한 번 경험을 해봤으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쉽지 않은 좀 밀고 담기기가 될 것이다. 대신 러시아가 갖는 국제정치적인 레버리지는 지금보다는 확대될 겁니다. 그 영향력도. 그걸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러시아를 아예 배제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권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러시아가 조금 더 국제 무대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야 또 중국과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다는 설명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이걸 여쭤봐야 되겠다, 됐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교수님은 지금 미국 정세도 쭉 보시고 중국 정세도 보시고 계시니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직권할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걸 여쭤봐야 뒤에 얘기가 좀 풀릴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2, 3년 전부터 트럼프가 재직권할 가능성이 훨씬 앞으로 새로이 대선을 한다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재직권할 가능성이 원래는 90%라고 얘기하려다가 최근에 보니까 공화당이 대법원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내년에는 상원도 장악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화당이 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이 너무 지금 보수화되고 있어서 최근에 여성들의 낙태와 관련된 약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대부분에서 가결해버렸어요. 그거는 대단히 엄청난 민주당의 결집을 가져오고 공화당 내에서도 여성들은 상당히 동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집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결집 효과.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가장 큰 변수는 바이든 그 자신입니다. 너무 연로해서 고령의 나이. 그래서 이 엄청난 강행군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혹은 지금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서요. 그 변수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대중정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좀 짚어주셨는데 중국은 누가 되길 원할까? 중국은 누가 되는 것이 편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사실은 자신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고 중국을 과소평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 중국이 항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가 목표로 했던 무역적자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 심지어는 동맹국의 지지까지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중국이 미국의 약점이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렸어요. 생각보다는 빈강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차피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을 장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관에 가면 서구처럼 상부구조 그러니까 즉 군사나 외교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접적인 충돌을 하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서 하부구조인 경제관계 이것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상부구조의 변화로 이끌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일대일로를 강조하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다루기가 쉬운 거죠. 자신들이 힘들지만 둘 다 다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가져오는 불확실성 바이든이 가져오는 괴롭지만 안정적인 경쟁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은 바이든을 일단 도와주기로 그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거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거기에 대처해야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권 하기를 바라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대처를 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건 중국 지도부가 현대는 원치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랑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아마 역대급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제 실업 문제 심각하고 경제 성장률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꺾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의도된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될 걸 예상하면서 어떻게 중국 스스로의 내부 자체의 완결적인 시장 구조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의 어떤 경제 운용 구조를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부의 분배에 있어서도 훨씬 더 평등을 강조하고 사회 복지를 강조하고 발전을 지나친 발전이라든가 지나친 부의 축적 일부에 대한 그것을 이제 억제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은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오면서 그 충격이 갑자기 확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고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어렵지만 지금 중국 내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스스로 자기 완결적인 정치, 경제 체제를 갖추면 이 싸움은 승산이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일단은 그래 잘해봐 네 잘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게 또 모든 외교는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으니 중국도 요구를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바이든이 지금 겉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는 하고 있지만 물 밑으로는 장관도 보내고 이러면서 우리랑 좀 잘해보자 이렇게 소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래 그럼 잘해볼 테니까 우리한테도 요구를 줘라고 중국이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시진핑은 딱 한 가지 요구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 그 하나의 원칙을 인정해라 공식적으로 그건 대만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만 결국은 그 핵심은 뭐냐면 대만이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해라 라는 압박을 계속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최근에 잇따라 미국의 주요 고위관리들이 다 중국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차례로? 거기서 일관된 요구가 그거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A픽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도 왕이가 그것을 위해서 갔는데 끝까지 시진핑의 참석 여부를 말해주지 않고 온 이유도 미국으로서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바이든은 트럼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공격의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되고 미국 사람들이 다 너 중국에 굶어오겠잖아 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밀고 당기는 것을 끝까지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진핑이 갔느냐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나으니까 역시나 면을 좀 세워준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권을 했을 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좀 다 뒤집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RA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 미국 내의 제조업을 조금 부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트럼프가 이걸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보다는 중국의 공장을 세우고 중국 기술을 지금은 약간 경계하고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걸 좀 기술 쪽에서는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중국의 경제는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해밀턴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미래 세계 10대 산업 중에서 7개 산업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 앞서고 있고요. 미국이 3개 정도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테스트배드는 중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데 그 상황, 바이든을 포함해서 미국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조업 역량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아까 바이든의 3대 대중정책에서 동맹과 함께한다는 그 원칙과 충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들이 바로 그 제조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국으로 가져와 버리면 동맹들은 잘못하면 깡통찰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우려하는 나라가 독일, 한국, 대만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아메리카 온리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산업정책, 그 다음에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다 쏟는다면 그리고 IRA에서 갖는 어떤 유예 조건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취소시켜버리면 이제 동맹과의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업 역량이 없는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그걸 가져오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미국은 이미 6만 불의 국민소득의 시대인데 그 마스크 만들고 이런 연필 만들고 혹은 이런 기초 산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국민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미 그 차원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도 이게 약간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동맹 없이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기는 어렵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제조업을 부흥시킬 필요는 있고 아메리카 온리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충이 되다 보니 그러면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지금 IRA법을 폐기를 한다거나 이거를 완전히 진행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트럼프는 이제 선거에서는 물론 당연히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마 미국 기업가들도 반대할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에 중국하고 같이 사업해서 돈 먹고 사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테슬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가지 우리 많은 기업들이 애플이라든가 다 중국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중국의 농장도. 심지어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일단은 강력하게 반대할 거고요. 특히 월가라든가 이쪽에서는 상당히 반 트럼프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민들도 너무 불편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지금도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단히 지금 어려워서. 그걸 가지고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 그 정책을 시행한다면 훨씬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 역작용이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국내적인 지지를 계속 동원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국제적인 지지를 계속 동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이제 지금은 이데올로기나 가치나 어떤 당파적인 상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걸 통해서 동원에 성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을 너무 잘 지키는 트럼프라서 불안하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걸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하나 문제는 미국의 헌법상에서 트럼프는 어찌됐든 4년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했으니까. 네. 한 번 이미 했기 때문에 두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건너뛰든 안 뜨든 두 번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그 모든 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마 미국의 관료들이라면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그거 했다가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시끄럽기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괴로울 텐데 대신 그것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 그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우리나라는 지금도 추운데 더 추워질 거다라고 가장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사실 우리 외교안보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미국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안전도 해결됐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됐고 민주화도 이렇겠고 산업화, 정보화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미중 간에도 전략적 협력의 시대에서 전략 경쟁의 시대로 심지어 신냉전의 시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 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이나 기존의 동맹에 우리가 소홀했다. 그래서 그 역작용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겠다. 그런데 이미 이런 시대에 편승하는 정책을 가지고는 글로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 반대축에 있는 전략적 경쟁자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조업과 시장의 가장 큰 역량을 가진 국가는 중국이고 에너지라든가 광물자원이라든가 가장 많은 국가는 러시아예요. 그 둘을 적으로 두게 되면 우리 경제는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제 그 상황을 너무 잘 즐기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은 신냉전이야라고 아예 규정하고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거의 행동에 자유롭게 된 거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누가 그걸 제지하고 누가 그걸 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군사 능력으로도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간과했던 변수가 바로 미국 리스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간과하는 트럼프의 리스크라고 하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트럼프는 동맹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미국 오울리. 그다음에 아마 지금 바이든과 협력했던 그리고 맺었던 모든 협약들은 트럼프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지도자고요. 또 아마 그걸 지킨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단단히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갑자기 주한미군 비용 5배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더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건 다 우리 비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거죠. 전략자산이 미국이 전개하면 사실 우리 돈으로 내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가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그다음에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내 제조업 특히 핵심 제조업들을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삼성이나 SK나 LG 다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리고 이제 불가측하잖아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그 행태가. 그래서 그 비용은 너무나 큰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과연 우리가 비록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규모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초강대국이 아니거든요. 그걸 감당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세계는 앞으로는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인데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국과 미국과 협상을 잘하면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뭘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대한민국이 아마 당군이래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시대는 지금이 아마 최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 K-POP이니 K-Food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까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시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쫓아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유일한 거의 유일한 우리의 이제 레버리지 무기는 반도체인데 그게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요. 미국으로 그것을 이전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비용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경쟁은 너무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은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반도체의 지금 현재 베이스가 실리콘인데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소재에 기반한 반도체를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데 긍정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영원히 다치지는 않을 겁니다. 10년, 20년 내내 대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 중심의 실리콘에 기반한 반도체 기술을 무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이 큽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거는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 안보의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잠시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그 잠시 시간을 버는 이 윤석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청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좀 잘 관리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해안에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넥스 뒤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